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이데일리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파워에 처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너무나 환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이슈 또 기자의 시각으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광수 기자와 첫 번째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게임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NC소프트가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시총 4조 원이 증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펄어비스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게임주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이슈들을 주목해봐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게임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시작했던 NC소프트 많이들 아실 텐데 일단은 오늘은 강부합권으로 주가 하락이 조금 멈추는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NC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것인가? 물론 이슈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현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난 26일에 신작 게임 블레이드 앤 솔2를 공개를 했는데 그때부터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악몽이 시작됐죠. 그날 게임을 공개하고 나서 15%나 무려 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까지 거의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NC 같은 대응주 입장에서는 거의 하한가를 맞는 그런 입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였다.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떠받치는 그런 모양새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 언론 보도에서는 게이머들의 실망 때문이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뭐 그래픽이 문제없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NC가 이제 과거의 성공 사례, 과거의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반복하면서 그것이 약간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투자들의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연초에도 리니지M, 과금 너무 과도하다. 이런 것 때문에 불매운동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소2 같은 경우에는 NC에서 이제 그런 과거의 과금 유도를 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불소2 뚜껑 열어보니까 비슷했던 거예요. 비슷하다는 평가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정말 투자 기관들이 이제 동반 매도세에 나섰고 특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또 NC가 그런 지정이 될 정도로 거의 체면을 구겼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래프톤이 상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게임즈 중에는 어쨌든 가장 몸집이 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까지 지정될 정도로 일단은 좀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게임의 퀄리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도 게임 유저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그냥 실망이다. 그냥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 자체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저들이 어쨌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증권가에서는 또 투자계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 좀 NC소프트를 어쨌든 이렇게 큰 기업인데 오히려 이럴 때 저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팽팽한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할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겠죠. 그래서 게임이 공개된 이후에 부랴부랴 다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목표가를 다 크게 낮췄습니다. 사실 이베스트 증권이 이때까지 NC소프트를 좀 좋게 봤었는데 목표가가 원래 기존의 목표가가 109만 원이었어요. 불소트 나오면 다시 100만 원 회복한다 이랬었는데 불소트 막상 공개되고 반응을 보니까 바로 목표가를 70만 원으로 낮췄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습니다. 사실 보유 투자 의견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삼성증권도 91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낮추고 현대차증권도 낮추고 해서 다 목표가 하향이 지금 줄을 잇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하향, 그래도 바닥이다. 지금 거의 바닥권에 들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바닥권을 61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바닥에 왔다. 그래서 오늘 반등 나온 이유도 사실 시장에서 지금은 그래도 저점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실적이 정말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실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NC소프트는 지금 보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딱 보압권 아니면 0.1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특이한 것이 일단은 창고에 보면 외국계 창고에서 일단은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좀 보여요. NC소프트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일단은 지금까지 집계된 걸로는 좀 순매수 NC소프트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 이슈가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일단은 지금까지는 현재 10시 7분 정도까지는 외국인이 NC소프트는 좀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C소프트도 이런 문제인데 근데 또 재미있었던 건 NC소프트가 이렇게 쭉쭉 떨어지니까 뭐 카카오게임지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펄어비스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검은사막 이 원히트 게임 하나만으로 잘 돼가지고 투자자들이 이것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검은사막 빼고는 사실 시체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았는데 때마침 도깨비라는 이런 신작 게임 트레일러를 게임 실제 영상 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게이머들에게. 저도 실제로 봤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린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약간 하고 싶은 거 하는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귀여운 게임 이때까지 사실 거의 판타지나 이런 쪽이었는데 약간 배경도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고 NC가 그래서 26일에 불소트 공개하고 15% 빠졌는데 그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25%나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좀 팔고 기관과 개인이 좀 담는 모양새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으니까 NC를 팔고 어차피 판 걸로 뭘 사야 되는데 때마침 펄어비스를 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래서 펄어비스도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공매도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진입하기에는 좀 약간 위 리스크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좀 이렇게 NC가 좀 주춤하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등등 나머지 그런 게임주들이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게임주들의 뭔가 이 NC발 충격으로 뭔가 좀 재편되는 느낌이 드는데 크래프톤 상장도 있었고 게임주들이 그동안은 NC가 무조건 대장주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 보고 계세요? 앞으로 이제 게임주들은 IP가 지적재산권을 활용을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게임을 잘 만들어서 거기서 과금 유도를 잘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지금 이번이 하는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소2로 이미 이제 게이머들의 마음이 서서히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러면 게임 하나만으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이런 걸 게임사들이 이제 좀 알아차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크래프톤 말씀하셨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영화도 만들겠다 뭐 드라마도 만들겠다 우리는 종합 컨텐츠 회사 되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제 뭐 앞으로 뭘 미래를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제 기존에 게임을 계속 개발하는 식으로는 이렇게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막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크래프톤이나 뭐 넷마블 이런 데처럼 IP 활용을 잘 하겠다 좀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게임사들이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